참 자리라는 것이 이제 힘든 자리입니다. 권성동 씨가 약간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뭐 사방팔방에서 뭡니까? 그냥 떠밀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이라는 거니까 권성동 씨가 거의 사색이 됐구만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때 그냥 본인이 사표를 했으면 상처를 좀 덜 받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씨가 올해 62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리고 4선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관력이 굉장히 긴 거죠. 그럼 좀 능구렁이가 돼야 되는데 권성동 씨가 완전히 얼굴로 그냥 포크페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쏙내를 가리는 것은 잘 못하네요. 그럼 완전히 그냥 사진기자들한테 포착된 사진들이 거의 사색이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맛이 같다라는 표현이 돼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좀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맛이 갔네요. 오늘 여러분과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엄청난 위기에 체력이 됐을 때 좀 이렇게 포크페이스를 좀 잘해야 되는데 권성동 의원은 전혀 그러질 못했네요. 거의 맛이 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온 기자들이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따라다니니까 권성동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권성동 씨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다 됐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다루는 겁니다. 정말 얼굴이 안 좋네요. 굉장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또 권성동 씨 외모를 보고 이렇게 많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강릉 시민들이 네 번이나 기회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얼굴이 영 안 좋습니다. 제가 좀 예리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권성동 씨와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한 모양이다. 이렇게 바른 미래당 출신이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사람이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지금 의본총에 걸어둬러오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이 뭐 완전히 그냥 참 이때 딱 무게중심을 잡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내공은 없는 모양이네.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큰 고민이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 의견대로 이준석계가 크게 반발하기 때문에 반발을 무릅쓰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세원 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세원 내 대표로 친윤계 인물이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재고가 권성동 씨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친윤계 인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무리한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나게 골치 아플 겁니다. 이야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도를 탁 그냥 차고 나가게 되면 다들 납작 엎드릴 건데 만만하게 보이고 한번 밀어볼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된 원내대표에게 굳이 물러나라는 말을 던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도 물러나라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매몰차게 그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냐. 사람이 완전히 사색이 다 됐는데 그 이야기가 골자네. 여러분 꼭 정치적인 그런 대화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날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그냥 죽을 상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죽는 문제 빼고는 다 해결되니까 남이 보기에 좀 꾸끗하게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사순의원 정도 되고 62세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하면 죽을 상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씨 하면 좀 잘못하기는 잘못한 일이지만 죽을 죄를 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성동 씨의 얼굴을 보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짓밟을 달려야 될 건데 뭐 2판 4판 깽판이다 생각하고 그냥 치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죽는 것 빼고는 세상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냐. 이 정도 생각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왜 권성동 사태 이야기 안 나왔냐 이렇게 누가 물으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여했던 한 분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아니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냥 죽을 상을 하고 다니냐. 권성동 씨를 내가 비호하는 건 아니고 동갑내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도 뻔뻔하게 다니는데 당신 그렇게 기죽할 필요 없다. 시간 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당신이 실수를 좀 했지만 그렇다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그냥 남들 보기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차고 나가서 깨끗하게 해결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거죠. 크게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그렇다니까 권성동 씨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위기 극복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다니면 다른 친구들이 더 짓밟게 발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는 마음이 여린 사람만 있는 것이나 더 악한 인간들도 있기 때문에 더 뭡니까 그냥 강분해가지고 완전히 죽으라고 이렇게 사람을 밀어붙이는 그런 인간 군상들이 많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무게중심을 잡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얼굴 딱 그냥 뭡니까 철판 깔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푸른 시절님이 쥐띠가 부진을 하긴 하죠. 1960년도 쥐띠니까. 그나저나 이제 권성동 씨가 강릉시에서 사선을 했거든요. 사선 의원이면 지역구 관리도 탄탄하겠지만 어쨌든 강릉 시민들이 각별하게 보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시민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상부터가 뭐뭐같이 생겨서 비호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인지 한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빨리 나이 싼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에 설치하고 새 진영을 짜시기 바랍니다. 인상부터 뭐같이 생겨 이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잘 안하죠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를 갖고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그런 그게 아니니까. 이 양반은 혼자 책임지고 조용하게 물러나고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무슨 난리를 피우는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하지만 뒷것도 좋아야 실수가 용납이 되는데 이건 당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들 반납하시기 바라는 그 비싼 배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Y님은 한심한 나라입니다. 무슨 친융계가 있고 윤석민계가 있고 친문계가 있고 친명계가 있고 개파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도 불투명한 나라고 무익들이 온 나라를 휘어잡고 무성국가를 만드는데 무익들은 개판 싸움지만 세움만 허송을 합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작은 나라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성공적인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선조나 지금을 보면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그때처럼 가혹하게 죽이는 것 빼고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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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씨